선택만큼 중요한 게 보험수익자인데요. 관련해서 좀 퀴즈를 준비해봤거든요. 같이 풀어보겠습니다. 보험수익자 변경 왜 중요할까. 아들 이혼 후 손금고인보다 할머니. 아들 사망 보험금은 누구에게? 먼저 소동수님이 2번. 또 유병수님들이 2번. 우리 박영현이 2번. 왜 2번? 법적 상속인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. 법적 상속인한테 갈 것이다. 법적으로는 손주가. 일단 손주한테 줘야지. 법의 판단 보겠습니다. 정답은요. 3번 재혼한 며느리입니다. 뭐하니 이럴 수가. 다 뜨니까 이거를. 사망 보험금이 1억이 나오면. 보통 직계 비속인 손주에게 모두 가는 것이 맞아요.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손주가 미성년자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재혼을 해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며느리가. 손주의 생모로서 친권자가 되고. 또 손주의 후견인이 역할이 돼서는 손주의 사망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완전 남이 된 며느리가 아들의 생명 보험금을 가져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.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들이 이혼을 하게 됐을 때 보험 수익자를 자기 어머니로 변경을 했어야 합니다. 그런데 그걸 안 해놓고 갔으니까. 이거는 상속이 아니고 보험 수익자. 보험 수익자. 그래서 보험 수익자라는 걸 좀 착안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그래서 아까 저기 박변이 그러셨잖아요. 이거 바꿔놔야 된다고. 바꿔놔야 된다고. 그런데 누가 내가 죽을 줄 알아요? 보험은 똑같습니다. 누가 죽을 줄 모르지만. 해놓는 거기 때문에. 미리 이름을 바꿔든지. 아니면 감아두면 법정 상속인대로 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보험을 가지고 계신데 가족 구성원의 어떤 변화나 한 번쯤은 보험을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나도 빨리 확인해봐야 되겠어. 자, 나 죽은 뒤 아내의 노후가 걱정입니다. 6억 사망 보험 중 아내의 몫은 얼마일까요? 네, 생각에. 대부분 1번과 3번으로 나뉘네요. 절반은 가고 나머지 반이 이제 자녀들 몫으로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. 자. 나누는데 똑같이 나누지만은 부인한테는 조금 더 가지. 그렇죠. 맞아요. 법으로 1억씩 가고. 1.5대 111. 아, 1.5대 111은 상속이고요. 상속이에요. 보험 사망. 아, 보험 사망. 아, 이게 한 번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. 그것도 그렇게 줘, 그냥. 아, 그냥. 아, 그냥. 난 내 생각에 이럴 것 같다. 어, 갑자기 배현영 씨가. 왜 그러냐면. 저게 지금. 저는 아까 그게 상속인 줄 알았거든요. 그런데 지금 보험 사망금이잖아요. 네, 사망 보험. 그러니까 이렇게 3억, 1억 5초씩 갈릴 것 같은데. 아, 이게. 아, 어려워. 영역하게 알고 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데. 무지 헷갈리네. 자, 정답은요? 네. 정답은 3번. 3번. 3번 맞다. 3번 맞다. 그냥. 이게 왜요? 장미아 선생님이 조금 맞는 말을 했는데요.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상속 군대로 가요. 1.5 대 1 대 1 대 1. 수익자 가장 중요해요. 그렇죠. 수익자의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법정 상속 군대로 가는 거거든요. 지금 말대로 1.5 대 1 대 1 대 1 대 1이라면 어머니는 1억 5천, 자녀들은 9천만 원씩 가져가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. 결국은 남편이 하나는 잘했어요. 죽기 직전에 아니면 한참 전에 사망 보험금 들어놓은 건 잘한 건데 보험 수익자를 따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. 이때는 엄마 이름, 배우자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를 했다면 그 모든 6억이 배우자한테 다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거죠.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의해야 합니다. 감사합니다.